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거의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거의 안 하는데 이유는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핸드폰 요리, 계란후라인, 라면 그리고 스파게티 스팸, 라면, 특히 계란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맛있는데? 저 엄마한테 요리, 내가, 내 손님은 엄마한테 했다 맛있는데 진짜? 내가 불려서 했어? 응 반 맞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뭐 먹었는데 저녁은? 식당 차려도 되겠네 반 맞아? 너무 맛있네 이거 먹어 이거 형호가 맛있겠다 처음에 긴장됐는데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엄마가 칭찬을 해주시니까 엄청 뿌듯하고 이제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드리고 또 좋은 것도 많이 같이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했고 되게 좋았습니다 엄마 늙지마 어머니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하하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